스페이스 정글 시즌 2 여긴 지구의 어느 시골 우주선이 떨어졌다 우릴 고향 바바성으로 다시 보내줘 이씨 할아버지를 피해 어디로 들지 모르는 지훈 지훈 한 매를 피해 탑가이 루 버럭쟁이 카오 입만 센 모 그리고 사고뭉치 응? 넌 누구니? 지금 재능TV 홈페이지에서 내 이름을 맞춰봐 우주선을 고쳐 집으로 돌아가자 스페이스 정글 시즌 2 퉁당딩 통통 통하는 친구 재능TV